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임시 보호할 강아지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가는 강아지는 2주 뒤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 강아지예요 근데 보호소에 시설도 부족하고 또 공항 들여 떠주고 케어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단기로 임시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보호라고 하면 원래 최소한 2, 3개월을 해야 되고 돈 주고 키우다가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점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제가 하는 단기 인보 같은 경우에는 딱 기간도 정해져 있고 어쨌든 확실한 입양처가 있으니까 부담감이 확실히 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보호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무기동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방을 빼줘야지 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하려면 이런 동사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나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 입구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사지 가만히 아 문질러줘야 돼요? 여러분 이제 다시 6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친구는 매우 불안해 원래 이동장에 넣어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호두가 쓰던 게 너무 작아서 진정해 조용히 괜찮아 집에 갈 거야 만져줘야지 조용히 지는 강아지구나 좀은 참을 수 있지? 안 돼! 안 돼! 마킹하면 안 돼! 안 돼! 안 돼! 우리는 마킹을 안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! 마킹하면 안 돼! 안 돼! 어! 하면 안 돼! 안젤로야 이렇게 계속 만져줘야 되는 거야 너도? 이제 그게 네 단녀야 알지? 호두야 안젤로 지금 쉬고 싶다는데 안 돼! 안젤로랑 놀고 싶어? 나 이제 안젤로 지금 쉬고 싶대 넌 놀고 싶어? 절었어!? 밥먹어 여기 이제 밥 응 괜찮아 잘 자라고 해줘 괜찮아 영어로 해줘 굿나잇 굿나잇해 안녕히 주무세요 해 궁금해서 왔어? 응 근데 어딨어요 근데? sandy 밤불로 햄버거를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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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화장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사했어? 인사했어? 응, 저 맛을 봤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꼬박하고 가네 인사했어? 꼬박만 해도 그냥 가? 인사하고 그렇게 해 발짝 소리가 아주 툭툭해 뭐? 본인 출신이야? 본인 출신이야? 어딘지 다 알 수 있어 엄마랑도 친해져야지 내가 오빠 하면 너 엄마랑도 있어야 될 거 같아 호두 하나도 힘들어 하나 켜두기 힘들어 어우 이뻐라 영어 조기 계획이야? 다시 하나 주세요 언니 어느 시기야? 얜 살도 쪄야겠다 예? 응 호두 호두는 주지마 호두 호두 이렇게 좋아할 줄 알나봐 어 얘 이렇게 하면 막 따라다녀 이게... 예쁘다 이게...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? 하면 안 돼 누나 이거 하루 종일 닦잖아 아 아 안질러 일로 와봐 아니 그렇게 해도 이걸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봐봐 이거 지금 응? 하면 안 돼 왜? 너 또 눈치 못 그래 야 이거 그렇게 싸지만 말라는 거잖아 쿠킹을 하면은 이 사이즈 가서도 너 구박 봐봐 누나가 좀 더 넓게 펼쳐줄 테니까 여기다가 난 딱 여기다 쌓은 거야 공을 줘 호두 너 나와봐 어 그렇지 호두 얘들아 공을 가져와 휴지야 저 동생이 아직 강아지랑 노는 여지 꼭 싫어 안 돼 이렇게 동생이 아직 강아지랑 잘 어울리질 못한대 아기여가지고 너가 조금 봐줘 꽃놀이 하고 싶은 강아지 너야? 가! 앞으로 가! 그래서 가 입 쪽에서 다 먹어야 돼? 아니 그런 건 아니야. 또 고생이 많아. 그치? 안젤로 볼래? 이렇게 많이 만져줄게. 안젤로가 알면 섭섭할 수도 있잖아. 안젤로 잘 잤어? 안젤로? 야 안젤로 호두아. 야. 엄마 입만 보면 어떡해 형. 야. 너 누가 이렇게 사람 먹을 때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했어. 전호두아. 너 형이 돼가지고 몸을 보여야지. 안젤로 원래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. 야. 오늘 잘 잤어? 안젤로? 안젤로 씨. 편안하세요? 안젤로 씨. 안젤로 씨. 편안하세요? 10분에 이 친구는 이줘째 이번엔 × 1시 2시 저 4시 2시 3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5라운드 무엇이야 1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앉아. 사이좋게 나눠 먹어. 없어 이제. 없어 이제 다 먹었어. 오구 예뻐. 여기 집에도 잘 들어갔어. 오구. 다 할 수 있어. 다 할 수 있어. 뭐야. 너 왜 불러도 안 와. 왜 불러도 안 와. 왜 불러도 안 와. 왜 불러. 몰라. 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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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아, 아무래도 괜찮은데, 정말 귀엽지? 아, 저게? 나 좀 신어로 오는 거 같아? 어, 왜 이렇게 와? 이렇게 가?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네 네 그러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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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카를 시작한다. 미치밖에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